네 12강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1강에서 사기나 강박이 하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집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니까 취소 취소 외치면 취소가 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얘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겠는가. 가령 예를 들어서 편지로 취소하겠다는 걸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편지를 가령 발송해가지고요. 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요란 식으로 시간에 차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민법은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바로 취소혈액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도달이란 건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만약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보냈으면 상대방이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내용을 읽어봐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달의 의미는요. 요지 가능성이라고 줄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이다. 알 수 있는.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면 도달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달했으니까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조문은요. 도달주의하고 그 다음에 사재송.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111조 조문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이 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이 113조에 3개의 조문. 그런데 1항과 2항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게 111조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사정변경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더 정확하게는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나서 어떠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 가령 갑이 을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 1억 원의 산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편지로 보냈다. 그래서 우편을 붙였습니다. 발송을 했죠. 발송했는데 애들한테 도달하기 전에 갑이라는 애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가령 맛이 가가지고요. 능력이 제한되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갑이 했던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거기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이 없다. 라고 조문에 되어 있습니다. 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갑이 맛이 갔는데 또는 사망했는데. 사망했으면요. 상속인이 처리하면 됩니다. 제한능력자가 됐으면요. 법정 대리인이 처리를 하면 되니까. 기존에 이 친구가 했던 이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2조는요. 상대방,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든지. 그러면 우리 민법은 이러한 약자들, 제한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제한능력자를 상대방으로 해가지고 어떤 의사표시를 했다. 도달했다 하더라도요.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것은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112조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단서로써요. 도달했다는 사실을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이때는 또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송은요. 송달. 더 정확하게는 공시 송달이라는 겁니다. 민사소정법에서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사기를 당해가지고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기꾼이 신출기몰해가지고 사기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상대방 그 사기꾼의 소재라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선임 우과실이라면요. 민사지평법에 따라서 그냥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해가지고 도달시켜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주의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왕은 발신 후에 사장변경.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의에서 도달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판례죠.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의 효력이 생기는 것인데 도달이라 하는 것은 요지 가능성. 즉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안 게 아닙니다. 요지한 게 아니라 안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는 경우 이거를 가리키는 경우로서 그러므로 상대방의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다음이 핵심이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했다. 이때는 그냥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때에 의사표시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판례에서 또 내린 결론입니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 증명 우편이 상대방이 도착을 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한 경우에는 이때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도달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부정한 사례. 채권양도 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했다. 수령 직후 바로 회수.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달이 아니다. 다음 채권양도 통지서가 채무자의 주소나 사무소가 아닌 통업자의 사무에서 핵심은 통업자의 사무소이기도 한데 그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되었다. 알 수 있다고 볼 수가 없죠. 도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판단은 어떤 거냐면요. 우편물이 배달이 돼가지고요. 그 우편물 관리하실 그 집배원이 수령함에다 우편 수령함에다 넣었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도달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가. 우편물이 수치인 가구의 우편합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을 보면은요. 분실되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실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이 수치인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이 현실을 비추어 보자. 그러므로 경비원이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이를 우편함에 넣어둔 사실만으로는 우편물을 수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 3번 도달주의 효과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요. 도달 전에는 그 의사표시는 아직 효력 발생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착 즉 도달하지 않았다라든지 연착 늦게 도착시켰으면 불이익은 모두 다 표의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가끔 시험에 따르면 불착에 따른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고 연착에 따른 불이익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모두 모두 표의자가 부담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판례가 모두 다 들어있는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핵심 판례라는 건 항상 저희 시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거듭해서 나오는 빈출 판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소송에서 붙었다. 도달 여부를 둘러싸고요. 도달 여부와 가름에서 법정에서 만나게 됐으면 항상 나오게 되는 건 바로 입증 책임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요.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도달했다라는 걸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증을 한다는 건 항상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요. 우리 판례는 이 입증 책임을 완화해 줍니다. 완화해 주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은 완화해 주니까 도달을 추정한다. 도달을 추정해 줘버리면 추정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나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방식이 추정을 해 주는 거. 그래서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용 증명 우편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 우편이라든지 애들은 어떻습니까? 도달을 추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나 일반 우편 일반 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사항 중에서는요. 그냥 그 일간 신문에다가 공제한 거, 게시한 거 이런 거 가지고도 도달이 추정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정답 지물도 자주 나오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가 감 잡을 수 있죠. 내용 증명 등기, 등기 네, 이러한 부분들은 도달이 추정이 되고요. 그냥 보통 우편에 불과하다. 이때는 도달이 추정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확인하시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는 추정이 되는데 이것과는 달리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없고 다음 의미까지 알아두십시오. 만약에 추정이 된다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추정되니까. 그런데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송달, 도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해가지고 도달했다는 사실 이거는 완화를 안 해주고 원칙 그대로 원칙 그대로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사님 죄송합니다. 도달주의 발신 후의 사정변경. 그 다음은 재, 송 그러니까 112조와 113조 이 조문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대로 조문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112조 재,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니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의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가 없다. 제한능력자 보호하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단서. 자주 나오는 건.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본문에 대한 반대말이니까 이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송, 공시, 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다시 처음부터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과실 없이 모른다. 이게 바로 선의무과실이죠. 선의무과실. 그때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도달시켜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